다음 페이클러브의 유닛 멤버는요? 예찬이하고 도염이하고 같이 있는 걸 보고 페이클러브를 하고 싶었는데 아, 저 제가 가겠습니다 페이클러브가 완전 하고 싶고 김준서 예비돌입니다 랩팀 안 나와, 이번에? 페이클러브가 살짝 랩팀 없는 거 같은데 제발... 제발요 제발요 이제 몇 자리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문 예비돌 볼게요 네, 유명한 예비돌입니다 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페이클러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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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페이클러브 제발 다음 페이클러브 유닛 멤버 공개할게요 나 설마 페이클러브인가? 제가 갈게요 정답 뭐, 뭐야? 안녕하세요 미성윤 데뷔 돌입니다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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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굴이 왜 정시한 거야? 어, 형기 찜다 왜 이러지? 광대가 자꾸 올라가 그냥 좋았어요, 진짜로 이제 단 2명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두 분 각자 어떤 곡에 들어가고 싶은지 사실 주문이 더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페이크로버가 더 가고 싶습니다 어서와! 기도하자 그럼 이제 마지막 멤버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과연 빠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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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됐네? 반대로 됐네? 반대로 나왔어 뭐야? 와 이거 뭐야? 그냥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